자, 영상 시작합니다 하나, 둘 녹화 릴리 아, 목이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목이 검거 완료 어떻게 하지? 블록이 또 모자라 아, 진짜 블록 엄청 모자라네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어, 어, 다이야, 다이야 이건 혹시나 만약을 위하여 그냥 가긴 옵시다 이건 안 켜지고 너네 발판을 치울게 됐어. 가자 자 템 들어와 김지윤님 근데 안경 끼시나요? 제가 눈 상태를 모르기 전까지 그냥 시력이 안 좋은 줄만 알아서 그때는 안경을 썼는데 지금은 안경 안 쓰고 있어요 제가 안경을 쓰나 마나인 사람이었어서 안타깝게도 그때 전까지 혹시 모르니까 예비안경이라도 더 만들어 사 두기까지 했는데 실버가 없네 물을 퍼와야 하는데 물을 퍼와야 하는데 물을 퍼와야 하는데 물을 퍼와야 하는데 물 물 물 어쩌겠다 철 하나만 철 하나 더 철 하나 더 이거 캐면 되겠다 이거 캐면 되겠다 안 들어왔어? 아 젠장 아 젠장 아 젠장 꾹 철이나케자 설저라 철아 어딨냐 철이 안보입니다 설이 안보이네 아 여기서 털은거고 어 여기가 있다 한번 축자 됐어 화로 닫았니? 아 열려라 빨리 석탄 다 타기 전에 빨리 안 돼 안 돼 기다려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좋았어 불화 눈 할 수 있어 이 장면은 별거 아니잖아 가자 오케이 이제 이걸로 물이나 떠옵시다 딱 물이 있네 물 그리고 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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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블스톤 생성기 분명의 시작 민드리TV에서 개봉축 잠시만 우리집이 어디였지? 아 여깄네? 왜 안올라가지고 있지? 아 안올라지 안올라가고 있었구나 운동 빨리 딱 hyvä 아 진짜 아이 진짜 네 우윤님 어서오세요 스탠베베브루 고급 고급 혹시 탱인가요? 네? 아우 렉먹어 아우 렉먹어 살기도 힘든데 렉까지 먹어 아이고 힘들어 혹시 멀티에요? 일단 서버는 열기는 했는데 일단 혼자 하고 있어요 같이 하려니 같이 할 사람도 없거니와 문제는 일단 혼자 하는데도 렉이 더럽게 먹고 있어가지고 제가 혼자서 서버 열고 지지고 먹고 혼자 다 하고 있어서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안 뜨는것은 좀 넣어 놓고 내가 물을 어? 내 용암 양송이 어디갔니? 이거 정말 어디갔니? 이거 설마 백섭이니? 아니라고 말해줘 정말로 말해줘 어찌하다 일이 됐냐고 백섭 아닌것 같은데 백섭 아닌것 같은데 그냥 뭐 템이 소멸한것 같거든요 아 진짜 못살아 같이 해도 돼요? 일단 오늘은 저 혼자 하고 뭐지? 오래쯤 그때 제가 다른 사람한테 서버 좀 열어달라 해가지고 같이 누르려고요 그때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은 제가 혼자 방송 프로그램이랑 서버까지 열어서 지금 조금 많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죄송하지만 일단 오늘은 안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심각하다 근데 진짜 심각하다 자 빨리빨리 아 내가 아까 용암 퍼 온거 어디갔지? 내 용암 양송이 도대체 어디갔어? 아 미치겠네 잠시만 내가 혹시 저거 붓고 온거니? 내가 저거 붓고 왔나? 일단 물 일단 물 물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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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암 길어가지고 용암 용암 어 저기 무한물이나 만들까? 저거 캐서 저거 캐서 무한물 좀 만들죠 어차 난 죽는다 난 죽어도 여완이 없다 울 롤라엄 아 아는 이건 내가 키고 그리고 용암을 어디로 갈까 아 진짜 거미들 저 하늘에서 흐르는 것을 찾아가고 싶지만 올라갈 방법이 없고 담에 캐자 그렇게 높이 있는 건 아닌데 참 아쉽다 그럼 최소한 렉도 조금 개선이 될 것 같긴 한데 얼마 안 남았어 안 돼 안 돼 아 진짜 아까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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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용암 양도기 캣고 자 템 들어와 템 들어와 어 어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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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아 힘들다 으 으 으 으 됐어 옥타코어 완성이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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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만 열심히 캡시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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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얻다 둬야 할까? 눈사람을? 눈사람 집을 하나 만들까? 내 집도 없는데 그래야겠네 그래야 할 거 같긴 하네요 아 진짜 혹시라도 눈사람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눈사람을 만들기 전에 눈사람이 여차하면 자살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눈사람 집을 철저하게 만들었는데요 한 10블럭만 더 눈사람이 모두 숟가락을 만들기 전에 눈사람이 무나 눈사람이 무나 눈사람이 무나 눈사람이 무나 이것은 해보시고 눈사람이 무나 눈사람이 무나 어? 왜 렉.. 렉인가 했더니 여기.. 여기 불이 있었구나 됐다 됐다 이거 한 번 하나 더 없니? 이거 말고, 이거 아, 여기 있었구나 일단 해봉박두 안녕 눈사람씨 안녕 눈노예 자, 이제 삽을 만듭시다 삽을 만드는데 철로 만들어야 돼요 어?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할게 눈녹어다 있기 때문에 삽이 송순 달아요 대구도 가득 송순 달아요 일단 여기 불타 거의 안 쓴거 있죠? 이걸로만 해도 눈이 좀 새는거 같다 태네 일단 이걸로 눈블럭을 만들어 봅시다 눈블럭을 만들어 봅시다 눈이 좀 새는거 같다 눈이 좀 새는거 같다 일단 여기도 막합시다 괜히 눈 저거 아까워 아까우니까 물 금방 모으죠? 야 열려라 물 금방 모으세요 물 금방 모으세요 물 금방 모으세요 그냥 일단 눈이랑 쓸만한 템 같은걸 다 여기다가 넣어 놓읍시다 저거 다시 할 때 그때나 하고 주황색 될 때까지만 할게요 잠시만 그냥 눈블럭으로 만들어 놓읍시다 눈블럭으로 만들어 놓읍시다 눈블럭으로 만들어 놓읍시다 랄랄랄랄랄랄랄 아우 근데 진짜 냉먹는다 냉먹으니까 죽겠어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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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짠 마지막까지 활용 완료 했고 눈 더 있니? 없네 됐어? 됐다 됐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생존에 필요한 것들 다 있네 스카이그리드에서 필요한 것들 다 있네 이제 대충 어디 저기 눈사람도 있고 코블스톤 저기 저것도 있고 무한물도 있고 그렇죠 됐다 그런 관계로 다음번에 합시다 빠이빠이 아 피곤해라 근데 일단 녹화 종료해요 오 짠 ALL